자기가 미쳤다. 여기 진짜 아니 여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게 그늘진데 있잖아 그늘진데는 왜 그늘이 졌냐 하면 이 벚꽃 때문에 그늘을 준 거야. 벚꽃 명당이다 아니 여길 왜 몰랐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여기서 봐 자기야. 꽃보다 남자 찍어줄게. 저쪽은 또 바다야. 진짜 벚꽃이 그냥 사방이 벚꽃이야. 와 근데 좀 쌀쌀해. 어우 추워. 아니 어디부터 봐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 끝에서 이렇게 쭉 가볼까? 이렇게 쭉 가볼까? 그냥 한 바퀴 쭉 돌자. 와 오늘 날씨도 좋고 오늘 기온 몇 도? 15도? 오늘 15도.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 주차장이 만찬데 차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자기야 우리 여기 게리 포인트 파크잖아. 여기 우리 온 적 있어. 와봤어. 기억 안 나? 돗자리 깔고 이쪽에서 좀 있다가 간 적 있어. 그래? 여기가 다 벚꽃나무였구나. 몰랐네. 어우 왜 이렇게 추워 나는? 어우 바람은 좀 쌀쌀하다. 더 껴 입어야 되겠는데 자기? 왜 이렇게 춥냐 여기? 자기 내 잠바 입어라. 바닷가라서 그래. 나도 좀 쌀쌀하긴 한데. 햇빛이 따뜻해가지고 안 추울 줄 알았는데. 벚꽃 핫플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는 항상 구글 손품을 팝니다. 실제로 못 가보는 곳들은 손품파라서 하나씩 검색을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스티브스톤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맘때쯤 오면 이제 야외에서 커피 마시기도 좋고 야외에서 피자 먹기도 좋고 그리고 뭐 새우잡이 배 구경하기도 좋고 근데 마침 벚꽃이 피었네. 우와 난리다 난리. 아니 근데 너무 시커메. 여기 노래 틀고 놀 게 딱 좋네. 여기 꼭 어디 같지 않아? 어디? 그냥 한강공원 같지 않아? 어 그렇다. 이렇게 사람들 텐트로 쳐놓고 그리고 물도 보이고 저기는 바다지만. 그냥 한강공원이랑 비슷해. 정겹네. 여기가 명단 같아요. 이쪽에. 여기서 이제 딱 앉아가지고 치킨을 배달시키고 짜장면을 배달시키고 아 진짜 한강과 가장 다른 점이 그거네. 한강이 더 좋아. 치킨, 짜장면, 피자 다 배달되잖아. 여긴 그게 안 된다는 점. 아쉽다. 야 우리가 벚꽃 다 봤네. 다 봤어. 벚꽃 구경 끝. 저 바닷가 좀 보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연을 많이 날리는구나. 한강공원에서도 연 많이 날리잖아. 맞아 맞아. 너무 똑같다.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짜장면 배달시키신 분. 저기 여기 봐봐. 여기서 보니까 여기 다 벚꽃이야. 멋있다 그냥. 아 시원하다. 선 그리기가 필요하다. 선크림 발랐지? 어. 자외선 엄청나. 선글라스 생겼는데 왜 안 가져왔지? 네 마리. 반짝이는 바다가 보입니다. 아 너무 예쁘다. 저기 뭐 방파제가 있나? 바닷물 흐르는 거 봐. 지금 여기 가까운 데는 이쪽으로 흐르고 저 먼 곳은 지금 이쪽으로 흐르고 볼이 있다. 저 끝에 봐봐. 뭐야? 설산. 벚꽃 있지. 잔디밭에. 거기에 바다까지. 완벽한 자연이다. 완벽한 자연. 자기는 MBTI 티면서 이런 걸 이럴 땐 또 앱 찍었다. 저기 버크 마운틴 뭐야 뭐야. 아니 저거 뭐지? 무슨 마운틴이지? 안 가봐서 몰라. 바닷물에 얼굴 겁나 타는데. 죽은 게 생긴다 이러면. 스티브 스톤 피셔맨즈 메모리얼. 와 오늘 날씨 미쳤다. 베이커 마운틴 보여. 와 여기 여기 여기. 해봐 내가 뒷모습 좀 찍어줄게. 저기 바닷물 소용돌이 치는 거 같아. 저런 데 빠지면 큰일이다. 평일 내내 야간 근무하면 힘들어하던 이 남자. 주말을 맞아요.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 혼자 왔습니다. 오늘도 외로운 이 남자. 저녁은 무엇을 먹어야 하나.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나. 다음 주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제가 가서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어? 흥사방이네. 흥사방이. 막 나와요. 이런 데서 만나고. 뒷모습이 되게 외로워 보이시던데. 여기 어쩐 일입니까. 뒷모습이 되게 외로워 보이시던데. 나는 역시 자연을 보면서 힐링을 하는 거 같아.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기분이야. 여기 진짜 완벽해. 감수성이 풍부해. 오히려 이럴 때는 나보다 감수성이 더 풍부한 거 같아. 해적선처럼 생긴 배까지 지나간다. 저 해적선같이 생겼다 진짜. 존이 될 거 같아. 벤쿠버 벚꽃으로 유명하잖아. 벚꽃이 엄청 많이 심어져 있단 말이야. 벚꽃 핫플레이스. 자기가 봤을 때 가장 핫플레이스가 어디였어? 벤쿠버 쪽에 몇 군데 있는데 길 이름은 잘 모르겠고. 뉴에스테이 집들. 근데 나 길 이름을 몰라가지고. 내가 뉴에스테민스터 주택가. 빨간색 분홍벚꽃 있잖아. 겹벚꽃. 거기가 진짜 나의 가장 핫플. 또 한 군데 어디지? 아니 나 두 군데 생각났었는데 아까. 여기는 어디냐면요. 스티브 스톤의 게리 포인트 파크. 저희가 뭐 빨리 편집해서 올리긴 하겠지만 저희가 올리면 벚꽃이 졌을 수도 있어요. 자기야 거기. 이스트뱅코가인가? 캐리스데일. 캐리스데일 예뻐. 나 너무 좋아. 그쪽도 너무 예뻐서. 벚꽃 이제 다 봤어요. 어디 좀 누워있고 싶다 여기. 저쪽으로 돗자리 깔고 있을까? 응. 난 뭐 한 바퀴 도니까 뭐 좀. 감흥이 끝났어. 다 본 것 같다. 아니야 저쪽 아직 피셔맨 앞쪽으로 안 갔잖아 우리가. 그리고 그쪽이랑 그 뒤에 골목 한 바퀴 돌고 하면 좋단 말이야. 흥미가 떨어졌어. 아 그래? 자기 닮아가라 봐. 아까 닮아가라 봐. 아까 닮아가라 봐. 5분이면 충분해. 그러니까 자기는 뭐 바다를 보든 벚꽃을 보든 산을 가든 자연 보면은 눈 여기 딱 하면 끝이잖아. 여기 너무 예쁘다. 여기 안 봤잖아. 음 여기 예쁘네. 다시 감흥이 살아나지. 여기 돗자리 깔까? 그러자. 여기 괜찮지? 어. 그늘은 좀 쌀쌀하니까 햇빛에 깔자. 접어주세요. 어휴 좋았어. 아 화사하네. 잔디밭이랑 잘 어울린다 파란색. 점점 카메라가 내려오는. 누우려고. 누우니까 벚꽃 바로 나랑 맞닥뜨고 있어. 햇빛도 맞닥뜨. 자 이제 날 위해 싸운 도시락을 꺼내봐. 정말 도시락이 있어서 꺼내오고 싶다. 도시락을 왜 안 싸웠을까? 여기 진짜 도시락 가게다 그치? 어. 진짜 뭐 먹고 싶다 지금. 이따 파조스나 가서 피쉬앤틱스에 먹자. 김밥이랑 사이다 먹고 싶어. 어 나는 김밥은 별로 안 먹고 싶던데. 치킨도 먹고 싶고. 치킨도 별로. 오늘은 피쉬앤틱스. 짜장. 짜장면 좀 괜찮다. 짜장면 배달. 족발. 족발은 저녁에 먹어야 제일 맛있지. 피자. 피자 괜찮다. 랍스터 피자 한번.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 난 맛있던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좀 식어서 그냥 그랬어. 자기가 방송 촬영한다고 계속 영상을 많이 찍어. 아냐 그거 들고 바닷가 쪽으로 가는데 멀리 멀지도 않잖아. 근데 금방 식어가지고. 자게. 그렇게 맛이 없었어. 바로 먹은 맛이. 모든 음식은 따뜻할 때 먹어야지 맛있어. 여기 노래도 틀어주고 좋다. 저쪽으로 가서 좀 놀다 보고 싶어. 노래가 좋은 게 더. 아직 지금 봄에 첫 자랑이잖아. 근데 주말마다 나와서 다음에는 우리들 스피커랑 먹거리랑 다 챙겨서 와서 옷자리 깔아놓고 먹방 해야 돼. 우리 바람막이 텐트도 있네. 그거 5년 전에 사갖고 한 번밖에 안 썼어. 그것도 가져와서 땅이다 여기. 지금 먹을 게 없다는 게 진짜 믿기질 않는다. 뭐 사 먹어야지 그러면. 좀 이따 형은 온다고 그랬으니까 피자 사 먹을까 같이. 피자 큰 거 한 판이면 내일 진짜 먹겠다. 자기. 좀 조용히 좀 해. 자연을 지켜. 앞에 차 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 차비야 차비우. 이쪽 봐 이쪽이 진짜로 간다. 오 쟤 집 예쁘다. 여기 풍경 예쁘다 집이랑. 여기는 완전 이렇게 둘러 쌓였네. 이렇게. 이렇게. 야유해라는 단어가 이럴 때 쓰기구나. 야유해 느낌이다 딱. 아 심심하네. 완벽한 자연 속에 있는데 재미가 없네. 먹을 게 없어서 그런가. 이게 원래 그래서 인생이. 뭔가 씹고 뜯고 즐기고. 아니 이게 할 거리가 없어서 그래. 난 좋은데 지금 이렇게. 내가 액션을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거라든가. 할 말이 있거나. 아니면 뭘 먹거나. 뭘 뭔가 해야 되는데. 나도 이제 자유처럼 가만히 있는 걸 못하나 봐. 나 원래 자연 보고 멍 때리는 거 좋아하는데. 우와 이거 타나. 우와. 파워 카이트 좀. 여기 연날리기 명당인가 봐. 연이 겁나 많아. 지금 수십 개 있어. 여기 연날리기 동호회 나온 거야 오늘. 요즘 수다 엄청 많이 떨잖아. 나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지. 그러니까 말이 많아졌는데. 뭐 지금 할 말 없습니까. 지금은 별로 할 말이 없어. 이게 수다를 떨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진짜 한 시간도 떠드는 거 같아. 수다가 왜 많아졌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수다 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 수다 떨고 싶은 시간대가 있어. 그리고 자기랑 수다를 떠는 게 제일 재밌지. 나랑? 응. 나랑은 자기 항상 장난만 치잖아. 애교 부리거나 장난치고. 수다라기보다.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내가. 내가 원래 입이 무겁고. 말이 별로 없고. 말은 내가 없지. 내가 원래 좀 고독한 스타일이지. 고독? 약간 고독을 즐기는 남자야. 진짠데? 나 말 되게 없는 편이야 원래. 아니야 근데 나 사람들 만나도 이렇게 막. 막 수다 떨고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 맞아. 나는 좀 이렇게 경청하고 듣는 편이지. 맞아. 나도 사람 상대방 말 들어주는 거 잘하거든. 근데 요즘 좀 느끼는 게 잘 못할 때가 있는 거 같아. 이게 말이란 건 확실히 뭔가 이렇게 통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 거 같아. 티키타카가 중요하지. 나는 솔로 봐도 이렇게 이상형이 뭐냐고 물어보면. 티키타카 잘 되는 사람이야. 그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 맞아. 나라면 잘 통한다고 생각해? 자기랑 제일 잘 통하지. 고독한 남자랑 잘 통해. 내가 자기 춤추고 있을래? 내가 뮤직비디오 하나만 한 명 찍어줄게. 자기 댄스 가수로는 생각하고 춤춰봐. 자기는 코미디언을 했었어야 돼. 나도 좀 개그맨 할 거 후회해. 나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 개그맨 하라는 소리를. 근데 왜 안 했어? 창피해서. 쑥스럽잖아. 원래 연예인들이 앞에 나서라는 거 되게 못해. 맞아, 숙개 없는 사람들이 은근 많아. 나, 내가 숙개가 별로 없었어. 차가 더 많아진 거 같아. 차가 더 많아, 차 찾을 데가 없어. 맞아, 차가 더 많아진 거 같아, 아까보다. 어, 그러니까 힘들게 됐어. 아싸리 그냥 스티브스톤 그 피셔맨 와프 그쪽에다가 댈 걸 그랬다. 그쪽도 댈 데 없을걸? 어, 그쪽 다 봤어. 아, 그래? 거기도 없어? 없어, 없어. 차 찾을 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형 지금 어디예요? 걸어오고 있다. 몇 블록 걸어가야 돼? 우리는 운 좋게. 여기 주차장 딱 들어왔는데 이제 아예 빠져나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바로 앞에서 차는 데가 딱 나왔어. 여러분, 이 공원에서 지금 흥사방이 뮤직비디오를 한 거 찍기를 했습니다. 아이돌 댄스! 어? 뭐라고? 나 댄스 아니라고. 왜? 그 영화 스타일의 뮤직비디오. 아... 춤추는 거 말고. 고독한 남자? 그리운 연인을 기리는 손뜻인가요? 묘자리로 딱 좋군. 파묘!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 너무 느끼한 거 알지? 자기, 이제 집에 갈래. 집에 가서 낮잠 자기 딱 좋아, 지금. 내가 여기 BGM으로 되게 고독한 노래 깔아줄게. 갑자기 분위기가 슬퍼지잖아. 그림자를 따라서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사랑하는 그녀는 어디 있을까? 흥부해. 나의 손을 잡아주어. 손에 손 잡고 내 랩 받아줘. 그 다음 몰라. 이거 언제까지 찍어야 되는 거야? 이 고독한 영화. 멋있게 찍어줘. 한 장면 한 장면을 영화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어우 멋있다. 클로즈업 찍었지? 그 다음에 이제 풀리샷. 내 뒷모습 풀리샷. 걸어가는 거. 거기서 따라올지, 서 있을지 그런 걸 결정하고. 아, 정말 배우시게 됐네. 컷을 계속 바꿔줘야지 그게 딱 연결이 되면서 음악과 함께 딱 영화품이 나오는 거지. 지금 짐벌의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고. 아, 안 해, 안 해, 안 해. 짐벌 설정을. 안 해. 아, 귀찮아. 아, 나 없이 멈췄어. 나를 멈췄어. 나를 멈췄어. 응부인흥 났다. 왔다, 왔어. 왔다, 왔어. 휴나도 있어. 넌 선율이 돼, 넌 리듬이 돼. 모든 것이 다 내. 40분만에 이제 주문을 합니다. 결제하는 형의 멋진 모습. 멋있어, 멋있어. 다 된다 해도 서툰 그 부려판도 맞춰가면 되잖아. 언제나 내게. 랄라랄랄랄라. 노래가 되는 너. 넌 선율이 돼, 넌 리듬이 돼. 모든 것이 다. 사랑. 나를 모두 다하지 마. 다해. 최파수로 사랑을 얘기한대. 너와 나의.